이번 시간에는 클래스 멤버와 인스턴스 멤버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클래스와 인스턴스가 뭔지는 이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클래스가 설계도라고 한다면 인스턴스는 그 설계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구체적인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계도는 하나의 설계도만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그 설계도에 대한 구체적인 구현체들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네모난 것이 설계도라고 한다면 그 설계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바로 이 동그라미에 들어있는 각각의 인스턴스고 이 인스턴스와 인스턴스들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바로 그 인스턴스 안에 들어가 있는 변수의 값에 따라서 각각의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상태가 다르다는 거, 그거 제가 저번 시간에 강조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상태에 따라서 이 인스턴스의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그 행위는 구체적으로는 메소드를 실행한다는 뜻이죠. 메소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그 상태에 따라서 메소드는 다른 결과를 여러분에게 돌려줄 겁니다. 마치 함수가 있을 때, 메소드가 있을 때, 그 메소드에 전달한 인자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리턴 값이 달라지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목적에 따라서 상태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행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 시간의 주제인 바로 이 멤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이 멤버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클래스와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 또는 그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멤버라는 말은 한국어로는 구성원이라는 뜻입니다. 즉, 클래스의 멤버는 그 클래스, 설계도의 구성원, 또 인스턴스의 멤버는 인스턴스, 즉 구체적인 제품의 구성원이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객체를 정의한다고 하면, 객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수없이 강조해 드리지만, 자, 변수라는 것과 메소드의 집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할 때도 변수와 메소드를 클래스에 정의를 하지만, 여러분이 그 클래스를 구체적인 제품인 인스턴스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 인스턴스 안에는 그 클래스에서 정의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변수와 메소드가 존재합니다. 예,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인스턴스의 멤버예요. 자, 이 설명 자체는 되게 여러분이 헷갈리게 할 수 있는데, 코드를 보시면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예제는 우리가 이전 시간 클래스와 인스턴스, 그리고 객체라고 하는, 여기 있는 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객체, 그리고 객체라고 하는 토픽에서 살펴봤었던 이 예제 코드인데요. 자, 이 예제 코드를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C1이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만들었고, 그 인스턴스의 setOperand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호출해서 10과 20이라는 값을 인자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this.left라고 하는 것, this.right라고 하는 이 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 setOperand의 입력 값으로 전달한 값들을 그 인스턴스의 변수로 지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스턴스의 변수로 지정했다라는 이 말에서 제가 의 라는 표현을 썼죠. 인스턴스의 변수로 지정했다. 예. 여기서 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한 이유는,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인스턴스를 만들었습니다. C1과 C2라고 하는 변수에 담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든 저 두 개의 인스턴스 안에 left, right라고 하는 변수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값들을 전달해서 예로 이렇게 left는 10, right는 20을 했죠. 이 밑에 있는 것에 따르면 left는 20, right는 40이 되는 거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C1과 C2는 둘 다 똑같이 left와 right라는 이름의 변수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 변수에 담겨있는 값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left와 right라고 하는 그 변수는 인스턴스의 변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인스턴스마다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인스턴스마다 서로 다른 값의 변수를 소유하고 있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화면에 다시 이전으로 돌아와서요. 그러면 여전히 여러분들 헷갈리실 건데요. 그러면 인스턴스의 소유가 아닌 변수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의 소유라고 하는 개념은 인스턴스의 소유가 아닌 것을 통해서만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즉 인스턴스의 소유가 아니고 클래스의 소유인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클래스의 소유인 변수는 인스턴스의 소유인 변수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게 이번 수업을 이해하는 키워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스턴스의 소유가 아니고 클래스의 소유, 그림을 볼까요? 자, 여기에 아까 보셨던 left와 right는 인스턴스마다 값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인스턴스의 소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클래스의 소유인 변수, 클래스의 멤버 변수는 모든 인스턴스에서 똑같은 값을 갖습니다. 인스턴스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인스턴스가 똑같은 값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고도 이 클래스에 직접 접근해서 그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는 변수에 접근해서 그 값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기 예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제를 설명드리면 좀 시간이 애매하니까 여기서 끊고 다음 동영상에서 이 예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예제 설명을 드릴게요.